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첫날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명언다육입니다 오늘도 명언다육에 신상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언다육은 명절때도 계속 매장문을 연다고 하니까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명언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택배는 명절이 지나서 조금 여유를 갖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보내드리면요 엄청 또 망가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량이 많이 몰려있어가지고요 막 던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많이 망가지는 수가 있으니까 살짝 여유를 갖고 하루 이틀 지나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쁜 아이들 보시고 착한 국민이 아이들하고 무권둥이 아이들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언다육은 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이 선물을 하나씩 드립니다 맥라이징인데요 요렇게 이쁩니다 오 너무너무 빨갛고 이쁜 이런 맥라이징을 13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맥라이징을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번 많이들 구매하셔서 추석선물 받아 가시고요 요 아이가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 엄청 이쁘죠?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런 아메치스가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인데요 두 개 하시면 7,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SP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오 너무너무 목대가 좋죠 묵어가지고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이두짜리도 있고요 에도짜리도 있고 이렇게 외도짜리 엄청 목대가 좋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런 아이들은 잘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엄청 튼실한 요런 아이인데 이름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SP 7,000원이네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요 아이가 수련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름이 크림이라고 합니다 크림이 수련처럼 아주 분을 이쁘게 발랐죠 오 얼굴이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런 크림이가 있고요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네 여기는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라밀라떼 철화가요 사자 이 아이가 몸값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크면 엄청 몸값이 큰 라밀라떼 철화입니다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 요렇게 있는데요 라밀라떼 철화 가격 7,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요렇게 얼굴 생물 달린 아이도 있고 철화가 뒷부분에는 요렇게 고슴도치처럼 엮여있는 아이도 있고 7,000원이고요 오 요 아이가 로즈베인데요 완전히 빌게이츠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보조개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지 오 이쁘죠 아주 동글동글한 요런 로즈베이가 들어왔습니다 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네 완전히 요렇게 보조개가 이쁜 아이는 잘 처음 봤어요 오 이렇게 보조개 다 이쁘네요 오 너무 이쁘죠 네 요런 로즈베이가 있고요 7,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하이트 소울입니다 하이트 소울 네 생장점 부분이 빨개지는 아이고요 요 빨개지면서 또 분도 올리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싹 요 하얗게 요 하얗게 분을 올리는데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지금 빨개지는 과정이고요 요 과정이 지나면 또 분을 엄청 이쁘게 올립니다 요 화이트 소울이 있고요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모노캐로스틱 금이죠 네 오 머리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모노캐로스틱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얼굴이 이두짜리도 있고 네 모노캐로스틱 금이 살짝씩 살짝씩 들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7,000원에 해드리고요 네 요기는 캐롤입니다 캐롤 얼굴이 이두로 다 되어있는 캐롤입니다 털이 이렇게 보송하게 달린 아이들이요 물들면 아주 진하게 빨갛게 들죠 네 오 요렇게 진하게 빨갛게 물드는 캐롤입니다 캐롤 아주 빨갛게 되는 아이 요 아이도 7,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서든벨입니다 서든벨 서든벨 요 서든벨은 아주 묵은 티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살짝 그레이 색깔이 나죠 오 이렇게 색깔이 금기가 살짝씩 들어있어 가지고요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잎처럼 충수로 엄청 겹겹이 이렇게 탑을 쌓듯이 싹 올라간 게요 너무 이쁘죠 꽃송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서든벨이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고요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팀네드입니다 팀네드 네 팀네드하고 같은 아이인 것 같아요 팀네드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원에 드립니다 8cm 보트인데요 이렇게 넘쳤습니다 10c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팀네드라는 아인데요 이렇게 층수도 꽤 높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마디바죠 우리 다육맘들 사로잡는 뉴욕우라는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마디바가 또 들어왔는데요 오우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9,000원에 나온 아이인데요 너무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한 6cm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네 요렇게 14cm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얼굴이 이두짜리도 있고요 네 요렇게 분지를 자구를 달아가지고 얼굴 이두짜리도 있고 요렇게 사이즈 엄청 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들 마디바 9,000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아이는 토리마네시스라는 아인데요 금입니다 토리마네시스 금 네 요 아이는 잘 귀한 아이고요 요 아이가 분을 바르면요 엄청 이쁘게 바르더라고요 네 요렇게 지금 분을 엄청 뽀살시 바르고요 토리마네시스는 살짝 색깔이 또 어명한 아주 진하게 보랏빛이 그렇게 도는 아이고요 금기가 이렇게 요 아이는 금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금이 보이죠 네 요 아인데요 금이라고 합니다 토리마네시스 금 네 요 아이는 11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얼굴이 이두짜리도 있고 일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두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말간이 또 말간이가 들어왔는데요 오 말간이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죠 엄청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인데요 네 요렇게 말간이가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네 15,000원에 아주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 아이는 아주 애초에 머리가 많이 요 아이랑 요 아이는 처음부터 머리가 많고요 요 아이는 큰 모주 밑에 자구를 지금 열심히 달았습니다 요 아이들은 15,000원에 나와 있고요 오 보사시 상아도 들어왔는데요 상아 엄청 보사시하죠 오 요 분으로 살짝 이 핑크빛을 감추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 있습니다 예 11cm 포트에 이렇게 상아가 들어왔고요 가격 만원에 나왔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네 노른 상아 한번 켜보시고요 완전히 크림티를 닮았습니다 완전 네 만원이고요 요긴 또 멀로샤넬 금입니다 요 아이는 멀로샤넬 금 엄청 환협인데다가 너무 멋있죠 충수도 높고요 예 멀로샤넬 금입니다 예 자구도 있나요? 자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외도로 돼 있는데요 예 요 아이가 이렇게 나중에는 요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멀로샤넬 요 금인데요 요 아이도 멀로샤넬 금이었다고 합니다 요 아이도 요렇게 지금 키우는 아이 사장님 키우는 아이 엄청 이쁘죠 요렇게 요런 아이가 나중에는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엄청 금기도 이쁘게 들어있고요 네 입장 뒷면도 엄청 이쁘게 색깔이 들었습니다 자구도 달려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렇게 멀로샤넬이 들어있는데요 멀로샤넬이 종류가 지금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멀로샤넬 금이 네 분생도 있고 요런 아이는 8,000원짜리입니다 금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는 8,000원짜리 샤넬 멀로샤넬입니다 너무 괜찮죠 요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오리온 한업 오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도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 입장도 두툼한데다가 한업입니다 요렇게 충수도 높고요 이렇게 81cm 보트인데요 넘쳐나갔습니다 색깔 이쁘죠 오리온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요런 오리온이 있고요 가격은 요 아이가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오리온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요렇게 있습니다 7,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IC 그린이죠 IC 그린 엄청 얼굴이 아주 엄청 크죠 퉁퉁하고 11cm 보트인데요 다 군생입니다 머리두스가 요런 아이는 막 4두짜리도 있고요 2두짜리 1두짜리도 있고 네 다 좀 다르네요 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게 7,000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와 너무 괜찮죠 IC 그린 요런 11cm 보트에 이렇게 머리두스도 많은 아이도 있고요 2두짜리가 2두짜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두짜리는 3개 있습니다 1두짜리는 요런 아이들 7,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또 엄청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오 어쩌면 이렇게 아주 분을 뽀살애이 발라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좋고 단수도 높고 요런 프라다도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프라다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요기가 또 나나호쿠미니가 들어왔습니다 나나호쿠미니가 우리 다육맘들 다 좋아하시죠 나나호쿠미니는 보트가 좀 큰 보트고요 네 사이즈가 14cm 보트인데요 요렇게 머리두수가 빠득이 차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살짝 더 묵은 아이들이고요 예 묵은 아이는 목대가 있죠 목대를 살짝 이렇게 봤더니요 목대가 엄청 두껍게 있더라고요 요렇게 보시면 보시면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꿀목대인데요 요렇게 목대는 묵은 아이들은 목대가 그렇게 생기죠 요 아이가 지금 묵은 아인데요 사장님이 키우시는 아이 목대가 엄청 좋죠 요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목대만 봐도요 힐링이죠 요렇게 나나호쿠미니가 목대를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다 자영군생이고요 네 요 아이들도 다 자영군생으로 돼있습니다 나나호쿠미니 다산의왕 요런 아이도 켜보시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가 14cm 보트에 까들기 차있습니다 네 오 목대 좋죠 요렇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요런 정도면 한 4년 이상 5년 이상 키우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또 황비양입니다 황비양 12cm 보트에 이렇게 봉굳한 수영으로 황비양이 있습니다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이 요렇게 이쁘게 수영을 잡고 있는 아이들 황비양이 또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오죠 네 13cm 보트 요렇게 들어있는 아이들 요 아이는 12cm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립니다 황비양 네 다음 이어서 2개 5,000원 하는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볼게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2개 5,000원짜리 아이들인데요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또 제 입고가 됐고요 네 새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네 볼게요 요 아이가 핑크로즈죠 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아인데요 겨울에 이렇게 빨게 노랗게 금이 들어옵니다 요 아이들은 겨울에 가을에서부터 겨울까지 요렇게 뭐죠 약품 처리해서 금이 들어오는 아이가 아니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핑크로즈가 이렇게 있고요 네 요런 아이들 다 2개 5,000원입니다 골든글로우도 2개 5,000원입니다 입장이 엄청 두툼한 골든글로우도 2개 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기 오팔리나는 또 시집을 다 가고요 4개가 남았습니다 네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항울한 연꽃도 2개 5,000원에 드리고요 라인은 아주 빨갛게 그리고 있죠 네 요렇게 분도 살짝 올리고 있고 네 이런 항울한 연꽃이 2개 5,000원이고 네 요기 또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요렇게 단수가 높고요 엄청 오래 묵은 아이같이 보입니다 목대도 좋고 네 요런 네티지아가 2개 5,000원에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아이도 새로 왔는데요 요 아이가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천우협 변경이랑 살짝 닮은 듯 한데요 이름을 그 천우협 변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싹 좀 다르죠 다르기는 가늘어요 입장이 입장이 가늘죠 네 색깔이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한번 요 몇 개만 합시켜서 한번 키워보시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SP로 네 천우협 변경 닮은 아이 SP로 네 합니다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네 핑크 자라고사가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요 라일락도 시즈물 많이 가고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라일락 네 요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요 목대도 살짝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합시켜 놓고 키워보시고요 네 라일락 있고 네 요 바이솔들이 엄청 많아요 바이솔들 어파인 바이솔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네 요기는 어 브론코 바이솔입니다 브론코 브론코 바이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피핀 바이솔입니다 피핀 바이솔 네 요기가 천우협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네 요렇게 생긴 입장이 더 두껍죠 네 넓죠 네 저 아이는 가늘고 네 요 천우협 변경도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황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황녀 네 특이하죠 황녀 색깔은 싹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황녀 두 개 5,000원이고요 네 요 백모단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백모단 너무 이쁘죠 백모단 두 개 5,000원이고요 요 티피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빠르게 갈게요 요런 아이들 네 요 아이는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또 온슬로우죠 온슬로우가 싹 묵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아이들이 싹 보시면 요렇게 놀롤해졌죠 네 놀롤해졌습니다 요 온슬로우가 묵으면요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 핑크로 되죠 네 온슬로우가 있고요 네 이 피어리스도 엄청 묵은 티가 나죠 엄청 오래 묵은 아이 같이 보입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분도 이쁘게 올렸죠 네 요 팅커벨은 또 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 팅커벨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이쁘죠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팅커벨도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라울도 몇 개 있습니다 라울도 시집 많이 갔습니다 라울도 두 개 5,000원이고요 요기는 고스티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고스티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원종 프리티 있죠? 원종 프리티 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원종 프리티가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초심입니다 초심 오 초심을 싹 뭐 저거 저기 합식을 해놨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초심 합식 해놓은 아이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초심으로 합식을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장식을 해놨는데 이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초심으로 한번 합식 한번 해보시고요 초심으로 이렇게 합식 해놓은 아이인데요 너무 이쁘죠 초심으로 합식 이렇게 사장님께서 요렇게 나무를 밑에 깔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장식 해보시고요 요 또 멀로도 요런 아이도 합식하기 좋은 아이죠 요렇게 조그마한 모종코트에 들었는데요 요런 아이도 오늘 두 개 5,000원씩 해드립니다 멀로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미나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미나 미나는 진짜 이뻐요 가격도 착한 아이가 이렇게 이쁘기까지 하는 아이 미나입니다 요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초심이 또 있네요 여기 초심 요 모종코트에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이고요 요기는 또 샴페인입니다 요렇게 묵은 아이라서 싹 이렇게 분이 올라왔습니다 샴페인도 두 개 5,000원이고 요기는 또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엄청 무거워가지고요 아주 짤막해져가지고 단단합니다 예 떼글떼글합니다 요 포트는 요 모종포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구도 달려있는 아이도 있네요 요렇게 벤바디스가 있고요 요기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오 색깔 이쁘죠 더스티 로즈 예 더스티 로즈는 또 여름에도 항상 이 빨간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이죠 요렇게 큼직한 얼굴로 하고 있는 더스티 로즈도 두 개 5,000원이고요 예 요기는 송이미인이라고 합니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송이미인 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짚시가 있고요 짚시 네 요 아이가 짚시고요 요기는 퍼플 딜라이트죠 네 요기는 퍼플 딜라이트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얼굴이 네 요기는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짚시입니다 분생으로 되어있는 아이도 두 개 5,000원이고 요기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색깔 이쁘죠 퍼플 딜라이트도 두 개 5,000원이고요 요기는 양노입니다 양노 엄청 얼굴이 예 얼빵입니다 얼빵 오 엄청 커요 분을 엄청 바르고 있는 양노도 두 개 5,000원이고 요 아이가 또 해리와슨이죠 해리와슨은 또 이렇게 얼굴이 금직한 대신에 금방 또 자구를 이렇게 답니다 네 이렇게 다 자구가 달렸어요 요런 아이들은 자구를 잘 답니다 네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지금 안 달려있는 아이도 있고 네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아이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해리와슨 아 뭐죠 이 아이가 마디드 금이 들어왔습니다 오 이렇게 목대가 좋은 아이 마디드 금이 들어왔는데요 엄청 건강해 보이고 사이즈가 엄청 좋죠 요런 아이들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오 가격 대비 요런 아이들은 아주 너무 좋죠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마디드 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요즘에 애원염석 아이들이요 인기가 많죠 네 한번 켜보시고요 네 요기 루비 틴트도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은 아이가 두 개 5,000원입니다 요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너무 좋죠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5,000원에 한번 합시켜 놓고 켜보시고요 네 요기 미니 엄자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우주먹이고요 우주먹 우주먹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을 드는 아이입니다 아직 물은 안 들었는데 물이 들려고 하고 있죠 네 요렇게 있고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큐빅 브러스트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큐빅 브러스트입니다 네 입장도 짤막해졌고요 엄청 다져진 아이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4,000원인데요 두 개에서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잘 묵은 아이 두 개에서 7,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도 황홀한 연꽃인데요 네 요런 아이들도 두 개 7,000원에 드리고요 하나는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청 얼큰이죠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기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요런 아이도 두 개 7,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손톱이 진한 손톱 네 점을 꼭꼭 찍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7,000원에 두 개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 싹 이렇게 다져진 모습이 나오죠 라인은 또 빨갛게 그렸습니다 네 요런 스트로베리 아이스도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아니 두 개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우와 실루엣이 네 완전히 요렇게 쫙 색깔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들어왔네요 오 핑크핑크 네 요런 실루엣도 오늘 두 개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가요 이렇게 얼굴이 2주짜리도 하나 있네요 하나 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엄청 얼큰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7,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네 요런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 무겁죠 아주 층수가 촘촘하고요 단수가 높죠 네 생장점은 완전 젤리가 돼가고 있고 네 요렇게 11cm 10cm 보트에 들어있는데요 넘쳤습니다 군도 엄청 이쁘게 올렸고요 네 요런 아이들 다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오 블루 서프라이즈가요 무거워가지고 요렇게 아주 동글동글한 얼굴에 보조개를 이렇게 싹 그리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7,000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는 또 모란입니다 모란 모란도 엄청 무거워가지고 얼굴도 짤막해졌고요 네 엄청 입장도 두툼하죠 요런 아이는 4,000원입니다 네 모란이 4,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핑크 딥스죠 손톱이 너무너무 핑크핑크한 핑크 딥스입니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두 개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바닐라비스도 한 개는 4,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 7,000원입니다 밑에는 자구를 달고 있고 네 요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다 자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 7,000원에 네 두 셋 두 개에서 7,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하고 5,000원짜리입니다 요기 나탐도 있고요 네 요기 또 네드탄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 네 복랑금 방울 복랑금도 요런 아이들 5,000원에 드립니다 세순이 엄청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자구들이 네 요런 아이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또 네드 네드네스비라는 아이고요 요기 네드네스비 너무너무 따끄따끄라게 잘 달궈졌습니다 요런 아이도 두 개 아니 그냥 5,000원 네드네스비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기는 원종방울 복랑금입니다 원종방울 호피방울 복랑금입니다 호피 원종방울 복랑금 이름이 길죠 호피 원종방울 복랑 이렇게 노랗게 금이 들어있죠 네 요런 아이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